오늘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올해 들어서도 주식시장이 깜짝 놀랐어요. 매일 개인들이 몇 조씩 사버리니까 맞습니다. 기관은 또 엄청나게 팔아지기고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또 중국의 주식시장 이 세 군데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취임하면서 엄청난 재정정책을 계속 쓰돌 기대감들이 시장에선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재정정책 규모나 그런 금액으로 봐서는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GDP,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20%를 육박하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 제시한 1조 9천까지 합치면은 20%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금액을 쏟아부은 곳은 이제 미국이 유일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결과가 나타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글로벌에서 인덱스로는 제일 폭을 낼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죠. 네, 지금 뭐 올해 들어서도 일단 계속 처음에 좀 상승하다가 잠깐 뭐 횡보하는 듯 하기는 한데 어쨌건 지금 상승할 거라고 계속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위기라는 게 매번 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리세션이나 이런 위기하고 좀 다르게 셧다운 관련해서 소득, 그러니까 인컴 쇼크였기 때문에 재정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직접 소득을 보존해 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정지원금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 소비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정도 경험한 위기들은 전부 다 딜레마가 뭐였냐면 경기 부양을 하고 양적 완화를 해도 결국 소비를 살려내지는 못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표로도 소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재정정책의 결과물로 보면 가장 전형적인 효과가 직접 대상에게 자금을 투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처분 소득으로 나타나는 효과 그래서 지표로는 이런 게 맞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역사상 최대에 이루어있고 기존의 실업급이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효과들이 있으면서 과거에는 백신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축에다가 많이 집어넣었었는데 지원금이 나오면 그런데 이번에는 백신 효과가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소비로 확실하게 이동될 거라고 보는 그런 쪽이 맞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리 주식시장들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계속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보는 한편에 너무 이런 좋아지다 보면 결국은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일종의 양날의 검처럼 바이든 관련해서 블루 웨이브라는 것들은 지금은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유동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라는 그래서 탄탄한 어떤 상승을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너무나 빠르게 쏟아왔다 보면 두 가지를 걱정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일어날 경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부여하던 것들을 줄이지 않겠냐 지난주에 벌써 테이퍼링이라는 말 때문에 시장이 반짝 긴장을 했던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빠르게 쏟아보면 이게 다 부채 아니냐 그럼 너무 빠르게 증가한 재정 부채 국가 부채 때문에 과거 몇 년 전에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두려움도 많은 그래서 글로벌 시장 중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가장 강하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시장은 요즘은 단연 한국을 굳긴 하는데요. 한국, 중국, 미국이 있다면 미국은 그런 우려감이 더 빨리 시장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걱정거리가 시장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갈 것이냐 풀릴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옐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옐런의 청문회 때 네. 맞습니다. 옐런이 청문회 때 나와서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시장이 굉장히 갈등하고 걱정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가장 큰 걱정은 블루웨이브에 뒤따라다니는 하던 얘기 그 증세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옐런이 구체적으로 증세는 코로나 이후로 회복됨 뒤에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노동자 고용 이런 쪽으로 두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우려들을 어느 정도 잠재운 것들이 그 효과로 시장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빅텍이라고 말하는 기술주들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까지 그 뭐죠? 반독점 규제 그거 때문에 걱정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시세로는 작년 11월 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미국의 주도 그동안 이끌었던 빅텍들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시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점을 내고 있는 동안도 그들은 마이너스 4% 3%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2, 3일 또 다시 빅텍이 오르면서 약간씩 이제 메꿔지고 있기는 한데 그쪽을 이제 모두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거였고 옐런이 이제 증세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해주면서 마치 이제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다면 그 이게 근데 이제 옐런의 말을 얼만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재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그 신뢰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도 이제 문의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번복도 많이 했고 가장 큰 게 이제 최근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중국의 세계 회사를 폐지시키겠다라고 해서 얘기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가 다시 하겠다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옐런이 재무장관이 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고 그 다음에 그 신뢰를 따라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제가 찾은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옐런의 배경을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옐런이 내무 장관 내정자로 됐을 때부터 이제 월가에서 나왔던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았 온 그런 거에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인데 옐런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실은 2014년도에 중앙은행장을 했던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전에도 이제 연주권 관련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앙은행장이 됐을 때 2014년도에 사실은 최초의 여성 중앙은행장이란 것도 있었지만 아주 뚜렷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 연준 중앙은행 역사일에 처음으로 연준의 책무를 두 가지로 가져가겠다. 양대책무란 말을 처음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양대책무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그렇죠. 물가 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였는데 옐런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양대책무로 듀얼맨 데이터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던 분이고요. 이걸 중앙은행 문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거냐면 현재 한국은행은 지금도 설왕설레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해야 되냐 고용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사실은 많은 한국의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망설이느냐라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게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항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분이 속한 어떤 경제 학파가 이건 좀 아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분이 속한 예일학파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이름으로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말로 불리네요. 1999년도에 옐런이 예일대 무슨 연설에서 하셨던 말로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예일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누가 했냐면 토빈의 큐이론이라고 말했던 토빈이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는 실러 교수도 그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버넨키, 옐런 다 이런 사람들이 예일학파에 속한다고 말하고 예일학파의 주장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옐런이 나와서 말했을 때 왜 이렇게 신뢰를 갖느냐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이제 고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위기에서는 수요와 공급 곡선을 따르는 그런 어떤 경제이론을 따르지만 예를 들면 케인즈 안의 이론을 따르지만 장기적인 어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신고전학파라고 말하는 옛날 경제이론을 가져가는 아주 좀 약간 특이한 그런 이론을 갖고 있는 데고 그 특이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옐런이 나와서 강조하는 노동 관련된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써서라도 고용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론을 가진 데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앙은행장이 됐을 때 양대책무에 고용을 갖고 들어올 정도의 주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하이프레셔 이코노미라고 해서 고압경제라는 말을 또 중간에 갖고 들어왔던 분인데 이 고압경제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더라도 하이프레셔죠 높게 나타나더라도 금리를 안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일 거시경제 피로다임의 중심이론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서 실제로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는 걸 중요시하는 데인데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재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은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무 일치하는 거죠 과거에 그 사람이 가정했던 노동경제학자로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을 이제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믿었던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면 중에 테이퍼링이 있는데 그 테이퍼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기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로는 중앙은행장일 때부터 그 다음에 예일 거시경제 피로다임의 주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 그래서 그 하이프레서 이코노미를 이어서 이번에 최근에 재론 파웰 때지만 재론 파웰 때지만 결정난 게 뭐냐면 평균 물가 타겟 AIT라는 게 거의 같은 흐름이니까 시장을 볼 때는 예로는 이거를 아마 중앙은행과 조율해서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빨리 금리를 올리는 반응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의 많은 우려들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오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게 너무 빨리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고 그래서 테이퍼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상당 부분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시장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옐런 의장의 재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는 좀 나중으로 미루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근데 약 달러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환율 인위적으로 수출 각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수출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약화시키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일단은 타겟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미국은 약 달러를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는 통화 약세를 가져가면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트럼프는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 달러를 지향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 나와서 주장했다 안 되니까 나중에 강 달러를 또 주장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 역사에서 보면 미국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때였냐면 예전에 대공황 때처럼 지금은 중국에 비해서 뒤쳐져서 미국이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앞서는 건데 이럴 때 미국은 항상 니네들이 니네들이 니네네 통화를 약세로 하는 걸로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강하게 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옐런은 우리도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라는 걸 말했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재무 장관은 달러 강세에 대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여겨져 왔었는데 본인이 딱 그렇게 선언을 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향한 거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적인 환율 전쟁을 막겠다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제 몇 가지 평가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중국을 이제까지는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죠 무역을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제재하려고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금융을 통해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걸로 전략이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2, 2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미중 분쟁의 라운드가 이제 1, 2라운드가 있어서 3라운드 정도쯤 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조차도 그렇게 피해다니다가 이제는 불가피하니까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거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을 개방했을 때 좋은 점들은 많지만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피해다니고 안 하려고 했던 가장 리스크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달러의 노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취하려고 할 거고 미국은 이들의 순통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환율 관련해서 조차도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앞으로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미국이 중국 제재를 금융을 통해서 어떤 스탠스 혹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것이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2021년 시작해서 벽두에 이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는 지금 현재 미국 중국 한국을 보면 각각이 정말 가장 나이스한 장점들을 취해서 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와 이제 패권 전쟁부터 해서 어떤 식의 경쟁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변화를 가져올 모습이 어떨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데 당장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각 나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들이 각각 다르니까 그 각각 다른 이유에 충실하게 투자에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길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엄청난 재정정책 지금 1조 몇천억 하고 그 1조 7천억인가 했나요? 이번에 약속은 9천억이고 1조 9천억이고요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아서 시장에서는 한 1조쯤으로 월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총 연준의 자산이 7조 8천억인가 어마어마하게 푼 거잖아요 3천8천억 코로나 이전에 한 3조 8천억 정도면 거의 4조 가까이 풀린 거니까요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재정정책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국채 발행 이건 결국 연준에서 또 나서야 되는데 연준이 얼마나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양적 완화는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좀 슬슬 긴축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고 사실 그거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바이든 홈익스의 엄청난 부양이 시장으로서는 환영할 일인 것 같지만 그건 다 돈인데 그러면 그건 다 국채인데 그 많은 국채를 누가 사주겠느냐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까지는 각 나라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사줬다고 하면 그게 이제 인기가 떨어지니까 연준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옐런이 MMT를 과연 받아들일 거냐 그게 MMT인 거죠 현대화폐 왜냐하면 안 나가는 거를 연준이 커버해 주는 거니까요 결국 글로 가지 않겠냐는 사람도 많고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현재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행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면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 효과라고 해서 국채가 잘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국채들은 값이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면 그건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서 시중에 금리를 거꾸로 올려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시중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 돈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 시중 사람들이 오히려 고금리에 대출이자부터 해서 모든 금리가 높아지는 거에 시달리게 만들면서 거꾸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게 그 클라우딩 이펙트라고 말하는 재정 그런 정책의 무용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저렇게 많이 장담하는 건 좋지만은 거꾸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서 현재로서는 연준이 진짜 연준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국채가 소화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현재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에 미국 국채 발행물에 대한 인기는 조금 사실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문우신이 이번에 옐런이 50년 국채를 얘기를 했거든요. 문우신도 50년짜리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서 슬그머니 20년으로 퇴부했어요. 그러니까 30년 20년 물로 내려서 만들었거든요.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자가 없으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죠 입찰이.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에 미국 국채 입찰은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수요도 너무 커서 상당히 아주 좋은 발행을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두세 가지 볼 수 있지만 이를테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최근에 미국의 심령물 금리가 올라서 1.1%대에 가 있습니다. 0.89 이런 데서부터 올라간 건데 그래서 그게 사실 시장의 걱정이었었죠. 그런데 이 국채 시장은 참 묘하게도 1.1%가 딱 되고 나니까 일본 국채랑 생각을 딱 해보면 이 모든 스왑 이자까지 다 내고도 54bp가 미국 국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일본 유럽은 국채가 마이너스 그렇죠.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일본 사람 일본의 기관 투자자는 미국 국채로 교체를 하는 게 54bp가 그냥 앉아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 유럽과 일본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인기 있게 발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미국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반대로 이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바이든이 정책 때문에 발행되는 그 국채들을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걱정스러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면보다는 다른 면들이 또 있어서 사실 위기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국채를 발행하는데 인기가 없고 자꾸 낙찰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국채의 금리가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의 흐름을 봐야겠네요. 금리 흐름을.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말씀 드린 것도 지금처럼 상당히 이런 좋은 누가 봐도 긍정적인 상황만 있는 2021년 시장에 사실 매번 불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마 처음엔 금리일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십 년간 역사를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매번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는 거라면 사실 앞으로 주가는 빠질 일로 봐야 되는데 매번 그렇지 않았고 어떤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져버렸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에 아주 폭락이 왔고 2017년도는 3번이나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짱짱하게 올라갔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처음에 변곡점일 때는 처음에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이 투여된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 때문에 자꾸 조종에 들어가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게 왜 금리가 올라가나 봤더니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걸로 나타났던 걸로 봐서는 이전 21년 한 해 정도는 아직까지는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곳곳에서 두려움으로 나타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봐야 하지만 두 가지죠. 금리라는 건 명목금리가 있고 실제 금리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서 실제 금리는 내려가는 거라면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좀 좋아지고 금리 자체도 위협적인 그런 금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명목금리와 실제 금리 모두 같이 올라가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두려워하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시장에서 실적이나 어떤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들로 증명이 된다면 아마 조금씩 트러블은 있겠지만 이 단계를 넘고 나면 오히려 더 상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미국 국채 금리의 변화를 앞으로 우리도 주의깊게 계속 살펴야겠네요. 현재까지는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현재는 1.1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딜러들 의견으로 보면 1.5까지 정도는 열어놔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그건 정도는 크게 시장을 해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속도 요번처럼 빠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느 인계점을 넘어갔을 경우 시장은 굉장히 당황할 것 같고요. 그거는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계속 그 이상 올라갈까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그런데 만약에 미국 장기 금리 금리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주변의 투자자들이 거기다 또 배팅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까지는 주식에 몰입을 했는데 이걸 빼서 채권에다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을 넘으면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했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투자들이 또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투자들의 돈이 움직이게 될 경우 반대의 가속화는 빨리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옐런이 약 달러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좀 약간 모순으로 들리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국채가 됐든 양적 완화가 됐든 할 수밖에 없는 재정 정책에 사용을 돼서 달러는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달러가 많이 찍힌다는 얘기는 결국 달러는 약세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면서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좀 언밸런스한데요. 사실은 좀 정확하게는 옐런이 말을 했던 건 시장에서 달러 약세에 대해서 본인이 약세를 만들어내거나 그 약세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달러 약세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해서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시다시피 달러 약세를 정책적으로 했었죠. 달러는 이제 두 개의 요인이 있는데 정책적 요인과 실제 경제 요인이 반영이 되는데 정책적 요인도 매번 꽤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이니까 옐런의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를 만들지 않을 테니 동맹국들도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달러 약세는 아니고 걔네들 자국 통화 약세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시장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원래 블루웨이브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달러 약세가 더 강화되고 그러게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요새 강세로 약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스톱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참 오묘한 게 사실은 막 기대감으로 그럴 때는 강력하게 그런데 딱 나오고 나면 주가도 원래 발표 나면 빠지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렇게 바뀐 것들은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되는 데는 그러니까 강세로 돌아서는 데는 몇 가지 팩트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물리적인 것은 유로화나 뭐 이런 애들이 엔화가 아예 약세가 되어버리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버리니까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약간 유로화면에는 조금 약간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그쪽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얘기가 나누는 것처럼 미국의 재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게 효과적으로 미국의 수요를 살려내서 소득 주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경기 상승이거든요. 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냐 생각해보면 달러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월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난 거라서 이거는 이제 백신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빨리 백신을 투여했고 그게 실생활로 돌아가는 속도를 빨리 만들었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나 옐런이나 바이든 같은 경우에 나와서 딱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매일같이 얼마 이상 백신을 맞게 하겠다. 왜냐하면 빨리 경기가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옛날 경제로 돌아가는 건 백신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생각대로 부양을 해서 일자리가 살아나고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과연 그거는 달러를 강하게 만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너무나 많이 쏟아보면 무조건 약세를 거꾸로 되돌려 놓는 요인 달러 강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고요. 시중에 컨센서스 중에 좀 작은 숫자지만 거꾸로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다소 있는데 저도 그쪽에 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하에서 지금 또 2차 재난지원 이번에 계속 바이든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개인들의 통장이 좀 불어났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환경 이것은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 아니냐 이러한 환경 하에서의 좋은 투자는 어떤 것이 될까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옐런의 배경을 말씀드릴 때 그는 전형적인 노동경제학자고 중앙은행장이 됐을 때부터 고용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어떤 배경들을 보면 바이든의 주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지금 사실은 코로나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K-쉐이프라고 말하는 양극화고 미국은 거기다 트럼프로 인해서 생긴 양극화까지 엄청난 지금 분열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부양금들이 부자들이나 큰 회사를 살리는 거로써는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매번 경험했는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 살려냅니다. 자산시장은. 그런데 결국 빨리 살리지 못하고 너무 오래 걸렸던 게 고용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고용시장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하면 저는 미국 투자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용이어야 된다. 투자 키워드로 봤을 때. 고용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지금 사실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수익이 빠르게 나고 있는 그러니까 시세 주식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독보적인 데가 미국인데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특이하게 일자리를 동반한 사업. 사람의 손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재생에너지의 흐름은 환경의 흐름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 에너지 패권을 놓고 유럽과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 고용을 한껏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효과가 현재는 유럽은 일찍 시작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날 곳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을 동반한 어떤 산업은 신재생에너지니까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옐런이 들어오면서 뚜렷하게 말했던 것 중에 인프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산업과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미국의 투자로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프라 사업이라는 건 결국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프라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도로항만 이런 인프라를 그것만은 아니죠. 이번에 옐런이 얘기하는 그 인프라 투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사실 전통적인 그 부분도 들어있고 한국에서 이번에 그린 뉴딜이라고 말했던 그런 비슷한 내용의 인프라 투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거와 맞닿아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인프라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하는 것과 인프라 투자가 사실 상당 부분 겹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를 선별을 해서 투자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섹터를 담는 게 낫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 하는 투자가 몇몇 기업에 집중하는 투자가 효율적인 때가 있고 여러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할 때 효율적인 기업이었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중소형주 장세냐 대형주 장세냐 이것도 상당한 반가름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과연 몇몇대로 들어가겠냐는 거죠. 훨씬 더 작은 많은 기업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은 그런 기반 하에서 경기가 좋아진다면 우선 작은 기업으로 온기가 갈 거라는 걸 근거로 해서 현재 미국은 중소형주 시세가 훨씬 더 좋게 그래서 러셀이천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신재성 에너지나 인프라 투자도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 방식이 기존의 다른 투자 방식보다는 우월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억나시는 ETF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신재성 에너지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다 글로벌도 있고 글로벌 신재성 에너지 기업들도 있는데 한국 기업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바이아메리카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만 고르는 그런 경우는 신재성 에너지 ETF는 QCLN, ICLN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때 PBW라는 걸 추천드렸었죠. ICLN, PBW 그런데 이제 바이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 기업만 주로 투자하는 신재성 미국 기업이라는 건 미국 소속만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기업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갖고 있고 돌아가면 그거는 바이아메리카에 소속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하나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많은 기업도 미국에다가 진출 중입니다. 신재성 에너지 쪽도요. 그러한 기업들을 담은 ETF가 PBW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신재성 에너지 ETF가 4개 정도 5개 정도 소개되는데 PBW 성과가 많이 좋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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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